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방기나입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전에 저라는 브랜드 소개와 선생님의 강자들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교사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내신 시험 지필평가도 출제했고요. 수행평가 채점 및 출제도 제가 했었고 여러분들이 생기부 쓰는 활동들, 그리고 학평을 실제로 변형해서 시험제 내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1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고1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만한 신뢰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선생님은 그래서 늘 학생을 위한 국어를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1, 고1, 고1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 기초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걸 배우게 될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어떤 걸 어떤 시기에 무엇으로 가르쳐 줄까 늘 고민하는 그런 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민하다 보고 계속 연구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를 이제 잘 알겠더라고요. 너희들에게 정말 어려워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을 아주 잘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강의의 색깔, 매력입니다. 바로 십바꿈인데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교과서든 수능기초든 학평변역이든 실전모의고사든 어떤 강의를 만나더라도 제가 꼭 기저로 삼고 있는 그러한 제 강의의 색깔이에요. 쉽게, 빠르게, 꼼꼼하게 라는 것이죠. 여기서 쉽게라는 건 어떤 뜻을 의미하냐.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쉬운 걸 쉽게 가르쳐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요. 맞닥뜨렸을 때 뭐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나는 쉽게 배웠는데?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제 강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이거 되게 쉽게, 재미있게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만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학생들을 위한 국어를 고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선보게 있고 강의 하나하나 안에서도 최대한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기 쉽고 귀에 쏙쏙 잘 전달되도록 하는 강의 바로 저의 강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르게는요. 효율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 시간이 소중하듯 여러분들의 시간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국어만 공부하기에 너무 시간이 바쁘잖아. 이것저것 되게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이왕 투자하는 시간, 나와 만나는 시간에서 너희들이 최대한 나는 얻어갈 게 굉장히 많았으면 하는 거야. 너희들 입시를 통해서 각자 너희들의 인생 그리고 너희들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이 진지한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장난처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니? 수업만큼은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 매우 잘 썼다. 아, 나 리나쌤 강의 듣길 잘했다. 라는 생각 들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늘 강의를 꾸려나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꼼꼼하게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고1,2를 늘 대해왔지만 늘 느끼는 건 우리 고1,2를 위한 강의들은 디테일이 생명이다. 라는 게 정말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우 빈틈이 없고 섬세하면서 상세하기까지 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지만 네, 강좌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쉽과 꼼, 이 녀석은 선생님 강의의 전반적인 매력이죠. 특징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서 강좌들을 얘기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교과서 강좌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늘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전진적 리나시점. 익숙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붙여주죠. 이게 바로 뭘까? 바로 선생님은 학교에서 있었고 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곧 출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시각이 곧 출제자의 시각이고 저의 의도가 곧 출제자의 의도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전진적 리나시점을 붙이는 순간 이 내용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핵심이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중요한 걸 알아야 되잖아. 물론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 하지만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다 맞아야 된다는, 다 맞춰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걸 무엇이 해준다? 전진적 리나시점이 그 역할을 대신해준다. 핵심 내용은 분명히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선생님이 늘 입성할 때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수능형 사고였어요. 뭐라고 선생님은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내신 국어와 고등국어에 자꾸 혼란을 겪잖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컨텐츠를 위해서 선생님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신 국어도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뭔가 다르고 엄청나게 극별한 차이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국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늘 얘기해요. 내신 안에 수능 있다.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 암기해라, 암기해라 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 이유도.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학습에 흥미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과서 강의 안에서는 전지적 인화 시점과 수능형 사고로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분리되지 않도록 선생님은 애쓰고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 다음 고1 교과서 총 몇 종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7종 교과서를 촬영을 해놨습니다. 해당 교과서 학생들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고2 같은 경우에 문학과 독서와 언어 매체라는 교과서 있는데 문학은 총 7종. 그리고 독서 이번 2학기 때 시즌에 독서 언매 교과서 듣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교과서로 수업을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을 텐데요. 독서는 5종을 미리 다 촬영을 해놨고 언매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5종 전부 다 올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교과서 출판사가 있다면 언제든 들어와서 선생님의 교과서 강좌를 수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학평 변형입니다. 교과서 강좌가 내신이라면 학평 변형은 정말 내신 안에 수능 있는 내신 플러스 수능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내신 시험의 반영 그것도 완전 컨트롤 CV 되듯 똑같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도 역시 가지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상반기 커리큘럼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번 연도에 이 학평 변형 강좌가 강력하게 리부트돼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선생님이 이 학평 변형의 독서 문화 파트 이렇게만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박미나의 학평 변형이라고 강의 명도 바꾸고 이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스텝 1과 스텝 2로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풀길 바라고 해당 월마다 바로 정말 기출되었던 그 출제 경향의 기조를 잘 따라서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보고 학교 내신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박미나의 실전동형 모의고사 독서 문화 조금 더 강화되었다. 스텝 1과 2로 이루어진 학평 변형 강좌가 이번 9월과 10월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수능으로 옵니다. 내신에서 내신 플러스 수능 그리고 점차 수능 스펙트럼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수능 기초 강좌 같은 경우에 완전 로베이스를 위한 고1, 2를 위한 수능 국어 입문 자체 교제와 함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국어 완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되게 얘들아 두렵고 모르겠잖아.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왕기초 입문 강좌해요. 총 1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의 전 영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수능 국어 즉 모의고사 국어 풀 때 어려움이 되는 게 바로 뭐야?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잖아요. 그 시간 부족의 문제를 일단 이 강좌로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패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학습시켜주는 왕초보들을 위한 강좌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개념입니다. 떠먹는 국어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떠먹여준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 주는 리나쌤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문법과 문학, 독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떠먹는 국어 문법 교과서부터 쉽게 더 정리할 수 있는 문법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문법부터 고전 문법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정말 격혀이 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강좌가 되겠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 갈래별대로 각자 필요한 선택지 등장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학 개념이 있어요. 물론 문법, 문학, 다 독서 내신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수능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강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떠먹는 국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공감할 텐데 입문, 특히 저는 선생님 과학 영역 지문 기술 지문만 나오면 정말 다 틀려요. 저는 왜 이렇게 입문 지문이 어렵죠?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영역별대로 집중적으로 독서 지문을 공략할 수 있게끔 짜져 있는 강좌 다 완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떠먹는 국어 문법부터 새롭게 리뉴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 새 소식을 통해서 제가 미리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여름방학 시기 겨울방학처럼 좀 길지는 않고 짧지만 수능과 관련돼서 내가 이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단기 특강입니다. 국어의 자격 시리즈인데요. 단기간 고효율, 선생님이 효율적인 거 정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짧고 굵게 수능 국어 유형을 집중 공략하는 그러한 강좌들이 되겠고 패키지 형태로 또 꾸려져 있습니다. 기본,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전시가 그리고 떠먹는 국어 문법보다 조금 더 압축이 되어 있는 문법 그리고 떠먹는 국어 독서보다 조금 더 말 그대로 진짜 좀 단기간에 완성시킬 수 있도록 더 압축이 되어 있는 비문학 독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학과 독해의 기본, 바로 기본편이 되겠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고어 표기부터 고대가요 향각, 고려가요 이런 식으로 장르별대로 각 대표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문법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고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고로한 파트가 될 거고요. 독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독해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요러한 여름방학과 같은 짧은 시기에 수능 기초를 되게 다지기에는 아주 효율적인 강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강화된 고로한 커리가 되겠습니다. 자, 수능 커리에 요게 소개될 수 있게 돼서 선생님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감입니다. 네, 교재 이감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교재 진심인 이감과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강의 진심인 방이나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들이 이감 컨텐츠를 같이 저와 함께 만날 수 있게 지금 열심히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능과 관련해서는, 자, 이거 봐봐요. 선생님이 늘 느꼈지만 고1, 2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내신이 좀 가깝다 보니까 너희들이 문법과 문학에 되게 많이 치중돼 있어. 그런데 사실 고3 돼서 정말 구멍이 빈 부분은 독서거든. 이건 정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져야 되는 프로젝트이자 글을 정말 정확하게 잘 읽는 연습을 기본기부터, 즉 고1, 예비고일도 지금 보고 있지. 예비고일도 분명히 필요해. 이런 것들이 다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다 날린다. 너무나 편식을 하는 그러한 공부 있지. 문법이라든가 문학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니까 독서에 정말 소홀해요. 그런데 독서 지문, 정말 이감 지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1, 2 친구들을 위해서 독서 집중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강좌와 컨텐츠를 선생님이 2024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감으로 독서 훈련, 기본 구조 독해 편이 있고 그리고 실력, 실전 독해 편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독서 자체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읽는 방법을 정말 하나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줄게요. 그게 바로 기본 구조 독해 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1, 2 학평 기출 문제까지 같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감 자체 제작한 문항이 각자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난도 상향식으로 이제 여기에 왔을 때는 실력, 실전 독해잖아요. 정말 실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하는 독서 파트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1, 2 학평 기출을 맛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고1, 2 학평 기출뿐만 아니라 평가원 모의고사, 흔히 6월,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이런 기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푸는 독서 집중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3 때 후회 많이 해요. 독서는 이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제가 많이 시간을 쓴다고 해도 진짜 독서 지면 점수가 안 올라요 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초기부터 기출을 아주 단단하게 써야 되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바른 독서 훈련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다단 드디어 고1에 뭐가 들어왔냐. 우리 이감하면 모의고사잖아요. 실전 모구 콘텐츠가 고1, 2 국어에도 생겨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모의고사 똑같은 시험제의 양식으로 1회, 2회, 3회가 수록되어 있고 OMR 카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르는 학평과 똑같이 동일한 구성으로 45문항, 화법, 장문, 문법, 그리고 독서 문학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미 완강을 해놓은 강좌이긴 한데 이 3회분의 해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해설 강의를 제공합니다. 인덱스까지 다 설정해 놔서 원하는 부분만 또 해설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각 4강씩 나와서 총 12강으로 깔끔하게 완강이 되어 있어서 9월, 10월 우리 학평 보기 전에 뭐 해야 될까? 예열 지문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풀고 가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 6월 학평 있잖아요. 이감에서 적중했어요. 이미 선생님이랑 같이 이 강의를 들었다면 친구들은 웃으면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 고1, 이번 24년도 6월 연합학력평가에서 적중을 했는데요. 2회차 때 이 시험지에 독서 파트와 문학, 강호사시가가 나왔습니다.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7강, 8강에서 특히 미디어하트, 참여하트 TV 이런 복합질문을 조금 읽었다면 그리고 강호사시가에 대한 해석, 선생님 해설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봤다면 매우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예열 지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적중할 수도 있으니 9월과 10월 학평 치르기 전에 뭐 해라? 시간 재놓고 선생님 이거 스터디위드미도 캐스트 했거든요. 더 할 생각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선생님도 같이 도와줄게요. 다음, 그래서 2024년도 강조하고 강화됐던 건 수능 기초 라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는 우리 고1, 2 친구들이 되게 많이 소홀히 하는 독서 파트를 집중적으로 강화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정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해설강이 다 붙어 있다는 거 꼭 알려주고 싶다. 라는 거고 여기서 잠깐 예비고1 친구들 우리 교육과정 바뀌잖아 예비고1을 위한 컨텐츠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나 쉬바꼼이라는 자, 요런 선생님 강의 매력은 그대로 가져간 채 지금 두 가지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예습하고 빨리 고등학교 과정 배우는 거 중요하겠지만 복습 역시 중요합니다. 중학국어 총정리 컨텐츠와 교과서 통합 핵심 개념 정리 여러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공통국어 1, 2, 1, 2 이렇게 교과서로 수업을 듣게 될 텐데요. 그 교과서 속에 들어 있는 선생님은 핵심을 굉장히 잘 짚어주거든요. 핵심 개념을 골라서 썩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비고1을 위한 중학국어 총정리고요. 자체 교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고양이 다섯 마리를 키워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고양이 집사고 완전히 고양이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제가 나야 그리고 나머지 고양이 우리 다섯 마리 고양이들의 실제로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그러한 교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연결고리 강좌입니다. 너무나 잘 연결해줘요. 무엇과 무엇을? 중학국어와 그리고 고등국어를 아주 정확하게 연결해주고 심지어 그 안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어줍니다. 그러니 완전히 개념이 심화 확장된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총 12강으로 아주 알차게 꾸려놨습니다. 진행 중인 강좌고요. 곧 완강도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강할 강좌입니다. 교과서, 공통국어 1, 2에 등장하게 될 핵심 개념을 정리를 한 강좌가 되겠고요. 그야말로 교통정리해주는 그런 강좌다. 자, 그런 컨셉에 맞게끔 이 교제 자체도요. 우리 양이들도 함께 교통정리해준다라는 얘기 핵심 개념들을 그래서 자, 이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매체, 전 영역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할 거고 핵심 개념과 관련해서 자, 리나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깔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교과서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강좌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자체 제작된 교재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은 임시파일로 제공되고 있지만 네, 곧 바뀔 예정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1의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365일 리나 국어 커리큘럼 안에서 항상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성적 올리고 싶잖아요. 국어 성적 올리려면 뭐를 검색해라? 샵, 박리나 저를 검색하세요. 저를 검색해서 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은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선생님이 입성 동안 즉 선생님의 추이를 살펴보니 상반기보다 늘 하반기가 즉 전반부보다 후반이 더 강했거든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1학기보다 2학기 성적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뭘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1학기 때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힘들었거나 좀 슬럼프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자체가 항상 후반전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하반기 즉 후반부 함께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